자 선택과목 황물과 통계의 사전 문화 해설을 시작합니다. 28번부터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화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세는 기본은 하나씩 대응시키는 곱의 법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조건에 따라 곱이 잘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 조합을 이용할 수 있죠. 조합 또는 중복 조합.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합 같은 느낌은 들어요. 가만 딱 만족시키도록 해라 그러면 2, 3, 4가 순서대로니까 5개에서 2, 3, 4가 갈 만한 위치 3개를 골라주면 돼요. 5, 3. 그런데 나 조건을 또 보니까 얘네들 각각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참 좋은데 둘이 동시에 고려가 되기 시작하면 상당히 조심할 부분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원소가 5개인데 1, 3, 5가 이렇게 있고 F3 없이 F2와 F4의 대소만 언급이 되었다면 여기서 그냥 5C, 5, 1, 2, 3, 4, 5, 6개니까 6C2와 여기서 6C, 여기 6C3이네요. 3개. 6C2 해서 2개를 곱하면 돼요. 전혀 원소들이 정의와 원소들이 섞여 있지 않고 각각 정의만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구나. F3이랑 공통이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얘네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나면 F3이 무엇인가에 따라 1과 5가 갈 수 있는 위치가 또 달라지거든. 얘만 세고 말 것이 아니라 얘까지 해야 되니까 결코 조합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조건에 공통이 되는 F3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1, 2, 3, 4, 5, 3, 5개의 원소가 있고 2, 4, 6, 8, 10, 10이라는 이렇게 6개의 원소가 있을 때 내가 3인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나의 좌우에 적어도 한 개씩의 원소가 가야 한다는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를 고민하는 거죠. F3이 2가 되거나 12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F3이 2면 앞에 주어진 조건 1, 2가 둘 다 3보다는 더 작은 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F3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이 네 군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고민해보면 되는데 F3이 4라는 함수값을 가질 때 F3이 4일 때 생각해보면 뭐 요조건 그냥 각각이니까 F2와 F1의 상호관계, F4랑 F5의 상호관계 이런 거는 뭐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F2랑 F5가, 자 여기 있는데 F2랑 F5가 얘보다는 작은 위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는 얘나 얘 모두 한 가지밖에 가능한 게 없네요. 반면에 F1이나 F4는 F3보다 크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를 가지게 돼요. 결국 첫 번째 경우 F3이 4일 때 F3이 4일 때는 이때는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란 2나 5는 한 가지 위치로만 간다. 4보다 작은 2로 가겠죠. 대신에 1과 4는 4보다 큰 하나, 둘, 셋, 네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에 근거하여 그냥 다 곱하면 돼요. 이렇게 돼서 1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F3이 5가 될 때인데 자 이때는 그냥 재활용할게요. 이 위치에서 그럼 이번엔 일로 가볼까 라는 거죠. 뭐가 달라지냐면 2와 5는 분명히 6보다 작은 두 군데로 갈 수 있고 2 곱하기 2죠. 1과 4는 이제 아까보다 하나 줄었어요. 6보다 작은 게 3개, 6보다 큰 게 3개니까 8, 10, 12인 3군데씩 갈 수 있구나. 전부 고백 법칙이 통합니다. 이렇게 돼서 4구 36이 되겠네요. 세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F3이 F3이 5가 아니라 오, 6이 6입니다. 8로 갈 때인데 8로 갈 때는 이게 전체 4가지 경우긴 한데 잘 보니까 뭔가 있어. 그죠? 8로 갈 때는 방금 했던 6으로 갈 때랑 경우가 똑같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2와 5가 세 가지로 갈 수 있는데 1과 4는 두 가지로 갈 수 있게 되죠. 어, 그래?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2가 된 얘랑 똑같잖아. 그치? 곱하면 순서만 달라져 있을 뿐. 해서 네 번째가 아마도 F3이 10으로 갈 때가 네 번째일 텐데 4, 4, 1, 1이 돼서 16가지가 돼서 이랑 똑같겠구나. 이것도 대칭 구조를 이루겠구나. 결국 네 가지가 각각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죠? 이 정도가 딱 적당한 4점 문항인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하면 52가 되고 52가 또 나오니까 전체의 경우에서야 값은 104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입니다. 자, 28번 같이 해결해 봤습니다. 고배법칙에 근거했고 F3을 공통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겉모양은 조합입니다. 뽑기만 해도 되는 모양이지만 그것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다 보니까 조합을 이용한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